안녕하세요. 쏘다맘입니다. 이번 주는 날씨가 굉장히 춥죠? 봄이 오는 걸 방해하듯이 꽃샘 추위로 이렇게 심수를 부리고 있네요. 그래도 봄은 그 추위를 다 이기고 우리 곁으로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? 지금 예프로에는 이렇게 많은 앵초 꽃들로 꽃잔치를 하듯 여러 종류의 앵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달려와 봤습니다. 앵초 꽃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요. 정말 어쩌면 좋아요. 앵초 꽃 사랑에 너무 빠져있는 듯 합니다. 이렇게 예쁜 앵초 꽃 아직도 안 들여놓으셨어요? 오늘 이렇게 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앵초들과 또 오늘 새롭게 많이 들어온 앵초들이 있다고 했으니까요. 새로운 앵초들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찜하셔서 집안에 앵초들로 인해서 보물 카드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와 함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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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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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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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